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야망은 오지게 큰데 지능은 따라주지 않는 똥멍청이 고집쟁이 있으니 데리고 왔습니다. 어딜 가도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럼 봅시다. 제목 저에게는 큰 야망이 있어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저에게 동기들이 욕을 하고 질투를 해요. 원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바로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동기들과 싸웠어요. 다 저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2년 동안 다니다가 얼마 전에 8개월 됐다고 합니다. 중견기업 이직에 성공한 여자예요. 아직 얼마 안 된 만큼 회사 팀원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이번만큼은 진짜 잘하고 잘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밖에 멀리 안 나가고 그냥 군의 식당에서 후딱 먹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일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 점심시간이 11시 반부터 1시까지인데 좀 긴 편이죠. 밥을 다 먹어도 1시간가량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일을 해요. 왜? 야망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도 저 들으라는 듯이 아이고 우리 팀에 에이스가 들어왔어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시고 담당 부장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입사 동기 남자 4명과 여자 2명 이렇게 있는데요. 얘들이 저를 싫어해요. 다들 저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싸우기도 했고요. 저한테 적당히 좀 하라고 네가 그렇게 설치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이러는데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네 왜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이거를 이 동기들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냐고 자기들도 같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시켰어? 나 혼자 하는 건데 싫으면 그냥 안 하고 조용히 쉬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그지같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혹시 정말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요. 이번 회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인정받고 싶거든요. 다들 회사 생활 해보셔서 아실 텐데 좋은 부탁드려요. 동기들은 자꾸 제가 문제래요. 미친 거 아닌가요? 뒤에다 있습니다. 댓글 1번 장난해요? 당연히 불편하죠. 윗사람들이 은연중에 비교질 할 테니까요. 님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윗사람들 인정을 받는 만큼 주변 동기들 미움도 당연히 네가 감당을 해야죠. 네가 한 거니까. 봐봐. 주변 사람들은 너 때문에 갑자기 비교질 당하는 거야. 그럼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됐으니? 아니 그러면 자기들도 저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제가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윗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그래요. 지금 쓴이 많이 억울하시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억울하니까 당신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우 공감 능력도 지능 중에 하나라던데 쓴이 야랄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질투 이지랄 끌 끌 끌 끌 끌 3번 이 댓글이 정답인데 쓴이 대댓글 보니까 정신 상태도 알만합니다. 당신이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것도 자유고 네 동기들이 너를 안이 꼽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야. 당연히 네가 받아들여야지 네가 선택한 거니까. 아니 겨우 이 정도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야? 여기저기 이쁨 받고 싶은 거라면 그건 그냥 병이에요 병. 하던 대로 하고 살아요. 설치지 말고. 똥물 뿌리지 말라고. 그래요 어차피 미움받는 거 그냥 개쌍 마이웨이 해버리세요. 네 됐으니 마이웨이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지리끼리 뭉쳐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제 요구라고 또 이번에 동기들 회식 때도 저랑 같이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막 싸우기도 하고 어쩌라고 이씨 아우스니 저는 33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이 아니에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여린은 이해를 하겠지만 사람 인생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마라톤입니다. 100미터 전력직주 달리기가 아니에요. 제 경험상 직장생활은 개인종목이 아니라 혼합개조라고 봅니다. 종목이 여러가지가 또 있죠. 모든 종목으로 내가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네 동료가 더 뛰어난 종목도 있는 거예요. 협업이 필요할 때 같이 해주는 동료가 있어야 회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너의 그 작은 행동으로 다들 떠나가게 하지 마세요. 너만 힘들어요. 네 됐으니 아니요 저는 협업답이 필요 없고요 저희 팀 대리님이 일은 다 알려주세요. 그냥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뒤에서 욕을 처먹는 이게 짜증난다 이거예요. 2번 어이고 이런 똥모질이한테 너무 과불할 정도로 현명한 댓글이네. 끌 끌 끌 역시 서영이었구만. 3번 아니 저기였으니 너는 당장 눈앞에 있는 한치 거기만 보나요? 앞으로 분명히 네 동기들이랑 협업할 일이 생길 텐데 말이죠. 또 타 부서랑도 협업할 일 반드시 분명히 생겨요. 뭐가 없다는 거야 뭐가. 4번 그 대리님이 언제까지 일을 알려줄까요? 넌 동료도 없냐? 회사 일을 너 혼자 할 거면 네 회사나 차려 나가. 분명 이런 소리 나옵니다. 이거 100%다. 5번 아니 너 아까 분명 에이스라 그러지 않았냐? 뭐야 대리가 일을 가르쳐줘야 할 수 있는 수준인 건가? 아 어이구 연병 4번 이 귀지 같은 년이 전날 전태일 여사와 더불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 땀을 흘려 싸우는 그 노동의 가치를 다 척 깎아먹고 앉았네. 결국 너 같은 건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도 못해. 높은 자리 절대 주고도 못 간다. 꿈 깨라. 능력만으로 승진되는 게 아니라 주변 다면 평가로 좌우되는 건데 넌 이미 0점이야. 끝났다고. 이 댓글 있으니 꼰대들이 딱 좋아하는 노비 스타일이에요. 저렇게 해봤자 지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지 휴식 지갑 안납하고 일하다가 어느 날 좀 쉬다 보면 그때 무슨 소리가 나올 거 같냐? 무임금으로 쓸 수 있는 노비였는데 그 순간부터 바로 기대를 저버린 배신자 노비가 되는 거야. 승진을 왜 시켜주겠어? 수당 안 받고 계속 충성해 줄 노비를 원하는 거라고. 2번. 우리 회사에도 이 쓴이 같은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언니랑 저랑 갑자기 찾아온 바이어를 만나느라 특근으로 일을 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제가 저희 상사한테 수당 얘기를 했거든요. 다 챙겨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어 그래 알아서 따로 챙겨줄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언니한테 바로 뭐야 너도 혹시 수당 필요하냐? 이러면서 눈치를 주더라고. 그리고 그 언니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이래가지고 저만 받았죠. 꿀꿀꿀꿀agnar. 5번. 어? 이게 뭘까? 아니 왜 점심시간에만 그렇게 해요? 이왕 하는 거 새벽 6시 출근하고 아직 이런 회사 있거든. 저녁도 얼른 처먹고 밤 12시까지 일하다 집에 가셔야지 그래야 진짜 에이스라고 칭찬을 듣죠 물론 초과 근무 수당은 포기하고 그 정도는 해줘야 동기들보다 승진도 빨리하고 또 상사들에게 입금 받는 거야 점심시간 정도는 그냥 이게 잘 보이려고 술을 쓰는구만 이렇게 보일 뿐 진정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물론 네 동기들한테 돌림이야 받겠지만 업무 협조도 역시 받기 어렵겠지만 뭐 상관없다며? 대수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점심시간만 그렇게 설치는지 모르겠네 새벽까지 출근해가지고 제일 먼저 출근 도장도 찍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라고 퇴근도 저는 업무 공부할 게 있어서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일하면서 혼자 남아가지고 막 차 타고 집에 가라 6번 네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래 네 자유야 그리고 동기들이 네 욕을 하는 거 그래 동기들 자유야 왜 욕하면 안 돼? 너는 네 자태로 하고 있잖아 7번 야 거기 혹시 중견기업이 아니라 개인회사 아니냐? 개인회사가 아닌 이상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는 거 팀장이나 부장도 안 좋아해 그 시간에 일하다가 사고 터지면 그 뒷처리가 더 골치 아프니까 8번 응? 이런 것도 지팔지권 뭐 그런 건가? 아 이거 무섭네 9번 그 팀장이 말한 에이스 발언 이거는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비꼬는 것 같은데 말이지 그냥 그 외에도 보면 그래 눈치도 없고 사회성 완전 다 뒤졌는데 거기다 지만 생각하는 이 이기심까지 개쩔어 개똥 모질이가 맞는 것 같다 응 10번 팀원들과 사이 안 좋은 게 샥 마이웨이 너 같은 걸 팀장이나 부서장 자리에 앉혀줄 것 같나요? 누가? 추가 짜증나는 댓글이 많아서 추가 글 남기는데요 제가요 일을 못하지도 않고요 그 증거로 저희 담당 부장님이 저 이번에 특별성과금 신청도 해주셨어요 일을 못하는 애한테 특별성과금 주는 회사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참고로 제가 입사 8개월 됐는데 저는요 제가 하는 이 일이 좋아서 그러니까 지치지도 않고 또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그지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열받는다는 겁니다 왜 조언을 안 해주고 비꼬기만 하는 거냐고 아무도 왜 내 야망을 몰라주는 거야? 댓글 1번 아니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자유이고 네 동기들이 까는 것도 자유라니까 왜 한국말을 못 알아쳐먹냐? 2번 내 장담하는데 윗분들은 이제 당신이 점심을 먹고 바로 일하는 걸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만약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요즘 우리 꽁꽁씨 열심히 일 안 하네? 변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점심시간까지 일한 그 결과물이 당신의 업무 처리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업무를 할당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점심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걸 발견하면 꽁꽁씨가 요즘 일이 적나보네 내가 일거리를 좀 더 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3번 야 그러면서 월급은 왜 받아쳐먹냐? 절반은 자신 반납해라 남들이 열심히 싸워서 쟁취한 노동권을 아부하려고 버렸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망했네 4번 저러다가 나중에 반드시 지팔 짚고 논다 업무 주면서 어? 왜? 꽁꽁씨 이거 다 할 수 있잖아 너는 점심때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하잖아 이러면서 말이지 아우 그지같은 답장 너 그냥 이 하고싶은대로 하고 사세요 아니 듣지도 않을 거면서 뭘 이렇게 쳐묻고 앉았대? 응? 6번 꽁꽁꽁 짜증나는 댓글이 많아서 추가한대 아니 지가 노동인권 재뿌리는 짓거리를 해놓고 남들이 비판하는 건 또 듣기 싫은가 보네 헐 네 그래요 절대 지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시고요 성과금 받아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할 거면 동기들이 싫어하는 것도 감내를 해야지 이 그지같은 게 지금 감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야? 진짜 눈치 없는 민폐덩어리죠 뭐 지 개인사업을 하는 건 밥을 굶고 하든 말든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더 잘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거지 저도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먼저 갔다 온 선배들이 진짜 입이 닳도록 했던 충고가 뭐였냐면 너 군대 가가지고 뭐 잘하는 사람 거수 이럴 때 절대 손 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군대 가가지고 내가 뭐 할 줄 안다 거수 이럴 때마다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등병 때 하루는 다 같이 제초작업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우리 소대장이 내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안다 거수 이러더라고 바로 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가기 싫었거든 차라리 풀을 뽑는 것보다는 그림 그리는 게 낫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물론 몸은 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너무 많아 이게 제가 기억에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도 다른 사람들 작업 나갈 때 저는 내무실에서 그림을 그렸죠 편하긴 한데 그게 다야 남들 쉴 때도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루 종일 그리는 거야 대대 전체의 수색 지도를 다 그렸거든요 진짜 피똥쌌죠 완전 후회하고 그 뒤로는 절대 손을 안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꼭 이렇게 튀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고찬들한테 미용도 받는 거야 저 새끼 뺑기치네 아 어질어질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